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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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제 톤을 못다니겠더라구 톤을 다닌지만 얘기해 줄게 사실은 네 우리도 세 번을 저기 봐 이혼했다고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 세 번 결혼하신거에요 선생님? 세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? 그쵸 혼인신고에 세 번 결혼은 아니고 혼인신고에 세 번을 한거지 세 번을 헤어졌다가 만난거지 그럼 첫번째는? 그거도 저 놈이지 두번째는? 그거도 저 놈이지 세번째는? 그거도 저 쌍놈이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게 운명이 아닌가? 그니까 운명이지 이게 여는 특히 정해져있다니까 그래서 나 한눈팔지도 않았어 하하하하 첫번째는? 두 번째도, 이혼했다고 обязательно 저 놈이고 두 번째도 자네 한 걸음 저름밖에 안 된다 저름밖에 안 된다 아무튼 알겠어요